타코마반 에드먼즈반 구정맞이 세일 청강무 단에 89센, 시금치 단에 79센, 신고배 구과시과 21,99원, 루지의 강돌 4파운드 5,99원, 금주의 빅세일로 2찜쌀 40파운드 21,99원, 오뚜기밥 박스 20,99원, 올리브 구운긴 100에 4,59원, 순창 생전장 2.8kg 6,99원, 종갓집 총각김치 1kg 6,99원, 찹쌀 순대 100에 5,49원, 생감자 수제비 100에 1,99원, 사태 5,49원, 에드먼즈 오리, 양지머리 5,99원, 타코멀리, 동태전감 1,99원, 명렌자 타운드 10,99원, 다코멀리, 고치야묵 600g 3,79원, 다코멀리, 바지락 칼국수 2인분 3,99원, 백설물만두 28원, 6,99원, 순살 황태채 100에 4,99원, 야채과일 세일은 주말 3일, 달인세일 품목은 목요일까지